프리미엄 국산 문서 세단기 PK8410K 강력한 칼날로 1회 최대 20매까지 문서 투입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세단합니다. 410mm의 넓은 투입폭으로 최대의 입술의 용지까지 세단하며 전산, 도안용지 등 큰 사이즈의 종이를 세단하기에 적합합니다. 꽃가루형의 작은 세단칩으로 정보 유출 걱정을 덜어줍니다. 간편한 버튼식 조작부로 누구나 쉽게 세단 작업을 할 수 있고, 역개정 기능으로 세단 중인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 도어 열림, 파지만충 등을 LED 불빛으로 표시해주며, 세단 중 도어가 열리면 사용자 안전을 위해 부저음과 함께 자동으로 세단이 정지됩니다. 뒷면의 통풍구를 통해 기기 내부의 열을 배출시켜 과열을 방지합니다. 자주 비우는 번거로움이 없는 120L의 대용량 파지암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형태 users 자동적으로 상 Phi도 도어를 열고 스위치를 ON으로 옮겨 전원을 켜줍니다. 문서를 퇴육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세단됩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위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구매를 보장합니다.